근데 정우주TV 어떻게 보게 된거야? 어.. 애들이 먼저 본 애들도 있었고 아 정말? 그래서 걔가 재밌다고 홍보해서 아 그랬어? 고마워 앞으로도 재밌게 잘 봐줘 친구도 어떻게 봤어? 정우주TV 아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마워 고마워 친구도 고마워 또 영상에서 한번 만나 안녕 고마워 미션 라인도 재밌고 미션 라인도 재밌고 아 박스 맞추기 봤어? 그것도? 미션도 재밌고 재밌었어 고마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헤어지면 아쉬우니까 어른땡 놀이 하나 할까? 여러분 여기서 정우주TV 구독자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잠깐 같이 좀 놀아볼게요 누가 술래야? 아니 어떻게 여기서 정우주TV 구독자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저희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정우랑 잠깐 놀고 있는데 정우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지금 아쉬워가지고 일단은 같이 게임을 하나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많이dit인데 Cherok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